이번 영상에서는 마이비 5000 나왔을 때는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8월 25일이 주말이라서 26일에 나올지 25일에 나올지 잘 모르니까요 이 기간동안 한번 어떻게 되는지 예상해 보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힘든 유튜브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달 동안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렸던 640만 노출을 시키신 하이바나님 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터진건 또 터진다 이거와 비슷하게 제가 기존에 터졌던 거에 대한 영상 올려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가보시면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따라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에 3만 노출이 됐고요 방문자는 17,000명 정도 됐습니다 엄청나게 640만이나 노출을 시키신 분을 따라 했지만 그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3만 명한테나 노출이 됐고 다음에 전체는 17,000명이나 오셨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오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뷰하고 액션 클릭이 결과적으로 제 채널의 콘텐츠를 얼마나 보시고 좋아해 주시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뷰에서 수익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이 마이뷰 탭을 자꾸 중요하게 보게 되는데요 노출은 18,000명한테 노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5,800명이 마이뷰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마이뷰는 많이 오신 걸 볼 수가 있고 저는 친구 수가 좀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만 집중을 했더니 다른 분들이 이거에 집중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런 액션 클릭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결국은 노출 수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액션 클릭을 좀 보면은 한 50건에서 60건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짧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방문자도 생각이 있었고 마이뷰도 생각이 있었는데 액션 클릭을 후보로 생각해 주신 분이 있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1번 마이뷰로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줄었던 게 다시 늘어나니까 마이뷰로는 약 만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문자로 예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5,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17,000명으로 늘었으니까 5,000명보다도 많죠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3배 정도 그러면 한 25,000원에서 한 3만원 이렇게 예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액션 클릭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그러면 이제 70일 때 7,000원이었으니까 50일 때는 5,000원 혹은 여기 30일 때도 여기 9,000원 나왔으니까 여기로 가면 한 만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은 노출일 것 같은데 이 노출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이번 결과를 나오면 이 예상 범위 안에 만원 혹은 3만원 혹은 5,000원 이 셋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면 여기서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서 안 되면 다시 노출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파트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짧게 이렇게 이번에는 영상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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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